베프 아이슬란드 필링 크림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슬란드 익기 추출물 48%가 함유된 제품이고요. 사용할 부위에 적당량 도포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살살 문질러주면 되세요. 고마주 타일이기 때문에 1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때처럼 밀려나오는데 절대 때는 아니랍니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씻고 나면 익기 추출물이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아기 피부로 만들어준답니다. 땡큐 파머 고맙습니다.